음악 끝내는데 안 끝내 팀의 역량은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심사 규정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의 경연은 끝났습니다 사물 부문 본선 경연 3번 참가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은 정말 큰일인데 안 끝내 팀의 역량은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심사 규정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의 경연은 끝났습니다 사물 부문 본선 경연 3번 참가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